하... 흐흐흐 9900엔 2번만 더 지르자 그럼 나옵니다 자 총알 2발 있구요 2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0발 남았구요 10발 쏩니다 하... 하... 니츠코씨가 행운의 여신으로 등장할때는 트레이닝 공을 입고 보실때입니다 다른 사진을 들고 오십시오 흠... 이 친구가 매구미에요 인기 진짜 많은 합니다 프로듀서 귀에 침 묻어서 기분나쁘니 다음에 드릴께요 지금요? 감사합니다 지금이 다음이... 야... 10발 갑니다 여러분들 SR이 금색이고 SSR이 완전 이쁜색이야 저는 SSR을 얻고싶어요 어우 깜짝아 어우 죄송해요 어우 깜짝이요 어우... 어우 죄송해요 어우... 어우 죄송합니다 하... 하... 갑니다 으으으으으으앍 여아아아아아아아아하 하... 하... 일단은 다시키겠습니다 렉걸려서 잠시만요 SSR 나왔거든요 SSR 과연 이 SSR이 어떤 SSR인지 궁금하지만은 하... 과연 이 SSR은 어떤 SSR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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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똑같네...아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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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껐다 켰어 렉 걸려갖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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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유리콩 안녕 안녕 미즈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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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좋은 아침이야 맛있는 밥을 먹고 있구나 안녕 칼 아니야 반가워 좋은 아침이야 안녕 치마사 반가워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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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피에프에 나왔어 좋아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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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구미 제리카 메구미 제리카 그래 메구미야 구미 아니야 반가워 하고싶었어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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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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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라이 안녕 메구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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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구미 미라이 미 반가워 미라이 반가워 미라이 반가워 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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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무조건 리더로 해놓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괜찮습니다. 스왈 나왔잖아요. 스왈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밀리시터는 SSR SSR 중복되면 이게 4번 중복되면 옷을 바꿀 수 있어요. 옷 색깔을. 그래서 중복되면 어떻게 좋아? 어떻게 좋긴 좋아. 사유코 안녕. 일단은 뭐 떴어. SSR 좋아. 좋아. 자 마지막 총알입니다. 제발. 드디어 머독기 가차원이 정상임급으로 돌아왔구나. 원래 중복이 세반이야. 간다. 얘들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총알이야. 더 앉아도 됩니다.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물결표. 갑니다. 마지막 총알. 화면 가리는 거예요.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주님 힘내자. 아즈사 마스터. 레슨 해주세요. 일단 나도 이게 마지막 총알. 오늘도 백승득. 봉게 보게. 아니 아끼세요. 돈을. 감사합니다. 아니 돈을 좀 아끼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 감사합니다. 아이, 아, 정말 감사할지도. 매우, 매우 감사할지도. 자, 열어봅니다. 치아야 또 남았네. 아, 치아야. 치아야 썩을 빨리 보고 싶다. 치아야? 절충한 건데, 흠. 아, 흥, 흥. 굽이야, 하하, 굽이야! 가차 돌릴 돈으로 필스 3를 사서 원포호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아...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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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제가... 곧 데려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매구민이랑 약속이 있었잖아요! 매구민 전화 좀 해보겠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그래 매구민이? 여기야! 얼른 와야돼! 온다고? 알았다! 오래야된 갑자기 기살들 계살들 큰일 수색 명세 걍 따! 따! 심하자 가요! 잠깐 게임하자 왔는데 왜 정신줄을 놓으셨죠? 하아.. 얼마 쓴거냐구? 70만원인가? 모르겠다 70만원 썼어요 얘들아? 15만원 이게 사람이냐? 얘들아 오늘.. 오늘 70만원 실화라야 진짜? 야 갑니다 갑니다 10발 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어휴 살다살다 백순마스를 재평가하게 될 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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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ㅋㅋㅋㅋ 사육콘은 계속 뜨네? 요 고향 아니야 반가워?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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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 멘탈 가로 만들었나?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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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니다 매구미 구미야! 보고 싶구나 너를 더 알고 싶구나 매구미 구미야! 너를 좀 더 알고싶구나 나와주렴!!!! 나와주렴 제..야 진짜 나와주렴 부탁이다 제발 부탁이다 나와주렴 이제 총알이 얼마 없다 꿈이야 진짜 아주사는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아주사는 나왔는데 아물론 매구미는 없지만요 간다 28차 간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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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간다 절대 절대 못간다! 구미야 절대 절대 나와야된다 절대 못보네 죽어도 뭘 뻔해 구미야 나오자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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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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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야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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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었어! 구미야! 왜지 난 왜 바보한테 지지매! 아아! 구미야! 구미야! 이제 난 어떡해! 이 녀석 보고싶었다고 구미야! 괜찮아! 괜찮아! 이 녀석 나와도 괜찮아! 그래! 이 녀석 나와도 괜찮아! 이 녀석 나와도 고마워! 구미야! 구미야 나할만큼 한거 아니겠냐! 그렇지 얘들아! 내 말이 맞지! 구미! 맞지? 구미 맞지?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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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카! 리카야! 리카야! 리카야 어서와라. 리카야 어서와라. 리카야 당장 어서와라. 방금 내가 잘못받나 미성년자에게 DX샵을 시전하신 것 같은데. 얘들아. 3개 중에 2개 나왔다. 얘들아. 세리카야. 여러분들, 세리카가 나왔습니다. 통상이야.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얜데. 이거 입에 안 오는 것 같지. 세리카 여러분들! 2번 스왈! 잘 안 떴지만은. 미라이 한번 떴지만은. 중복이. 와! 안됐는데요? 아! 장난이고요? 와! 세리카 나왔어. 세력대! 리카야! 고혈압으로 쓰러질라.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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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해.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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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윽. 아! 우리 세리카 나왔다. 아무래도 메구미는 머독이랑 인연이 아닌 것 같다. 포기해. 하아... 세리카 나왔어. 세리카. 리치코! 아! 또 괜히 스킵했나? 우와! 어! 리치코 두 번 넣었어. 잠깐만! 어! 얘들아! 리치코 각성 간다. 저렇게 이쁜 세리카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아! 아니야. 나만 다쳤어. 얘들아! 일단은 각성한다. 각성! 일단은! 유리코 각성! 방송에서 하려다가 안했거든. 일부러? 일단 각성 간다. 어. 자, 유리코 한정입니다. 한정 각성!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 유리코 각성했어. 와아. 좋아. 나중에 보겠다. 그 다음! 우리 타카레 각성! 다카네도. 스아리입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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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버렸어. 아아. 와아. 헐. 너무 이쁘다. 헐. 너무 이쁘잖아. 우리 타카네. 아하. 우리 공주님. 됐어.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 잘 부탁합니다. 마지막 중알입니다. 마지막 중알입니다. 마지막 중알입니다. 제일 부탁드립니다. 살먹았네. 부탁드립니다. 웰치.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다이져브 다이져브 가자 마지막 총알이다 마지막 총알입니다 마지막 총알입니다 자 화면 렉 걸리네요 잠시만요 아 렉이 너무 심하네 화면 왔다갔다 하니까 렉이 좀 심해진다 마지막입니다 얘들아 마지막 총알 한번만 나와주자 구미야 구미야 한번 나와주자 구미야 구미야 아 치압 아 이명님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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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아! 아, 이 형들! 야, 지금 얼마죠? 8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요? 하... 80만 원인가요? 하... 그러면 여러분, 저, 아, 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면이! 저 그럼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지금 제가, 아, 물 진짜, 배, 밸떼지 채우고 오겠습니다. 진짜 레알이다가! 에? 물 진짜 그냥 아예 싹, 어? 오, 오겠습니다. 제 몸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 좀 빼고! 에? 옵니다! 어! 입증되면 고문인데? 윙, 은. 아, 저. 끼. 우. 우. 난 데래도 밀리도 안에서 비축금 조금 있어 ㅋ 이게 그 200만원짜리 공용계정인가요? 오늘 진짜 재밌다 디티 여러분 더 할까요? 뽑을 때까지 하면 얼마려나 2층 되면 돼지주 계정 대리가샤 수준인데 간다 나도 소액수준이까 출렁정도는 외쳐도 되겠지 칠렁칠렁칠렁칠렁칠렁칠렁칠렁 간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동네도 맺고 가차도 맺고 엄청 뜨겁네 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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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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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후... 후... 흫... 갑니다 이 친구가 매구미에요 한정이구요 이번... 저 8월 9일까지 Hus4 one 못 뽑으면! 아지사씨 통상 뽑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아... 하아 갑니다 이구요오오오오오오오오 제발! 간다X5 치우!!!! 아 사... 사수알... 음... 이제 미리시카도 과금 천장 시스템 생기는거 아니냐? 십수아.. 십중복 괜찮아진 않았어 간다 구미야 너를 알고싶다니까 매구미 매구미 널 알고싶어 나 그때를 봐 나 유리코 전혀 몰랐는데 뽑고나서 유리코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졌어 유리코에 대한 매구미 널 더 하고싶어 너를 더 알고싶단 말이야 구미, 너를 알고싶단 말니깐 구미야 한번 나와라 구미야 한번 나와라 구미야 한번 나와라 구미야 구미야 하아 한번 나와주자 구미야 하하 구미야 나 누른다 구, 구미야 구미야 하하하하 구미야 하하하하 구미야 하하하하 구미야 하하하하하하 구미야 어...모모코오랑 아카네가 또 나왔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괜찮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좋아 이번엔 날 뽑아보도록 하겠어 냐 간다 나와라 나와라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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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간다 으아 으아 으아아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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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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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야 안녕 안녕 널 보고싶었어 그래 이제와서 고맙구나 구미야 널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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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미야 구미아아아 이봐 orean 구미야 구미야 야아 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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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또 보내 마땅해! 오랜만이야 추구기 에잇! 하아 어서와 추구기 하아 에잇 하아 아니야 나 추구기 좋아해 추구기 추구기 노래 30번 이상 클리어에서 50번 넘었어 지금 하나 더 있어 간다 하아 간다 한 번 더 간다 하아 야아 하아 하아 안녕 꼬미야 안녕 좋은 아침이네 널 보게 돼서 더 이뻐 미디오들이 너무하잖아 제기랑 세리카고 아주사하고 추구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너무한거 아니야? 어? 이 녀석 안되겠어 하하하하 자 이제 한 번 가볼까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내리면 있는거지? 추구가 뭐하냐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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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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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좋겠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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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내가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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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ed 작업 아 안 누른거야 affordable 하 얘들 안 누른거야 하 하 하 하 안 Q 아 눌렀구나 아 눌렀구나 저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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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구민 매구민 널 널 알고 싶다고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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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총알이야 나의 총알 없어 자 날 만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구미야 어때 매구미 매력적이잖아? 간다 간다 구미야 간다 어 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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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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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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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кур 우리 하루카입니다 우와 두개 나왔다 두개 에휴 집은 필요없는데 너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 아니야 됐어 괜찮아 자 스왈 두개 나왔습니다 우리 추..추무기 우리 추무기 우리 추무기 우리 추무기 우리 추무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루카 아 아 싫어요 다 때 프로듀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김오찌와 루이 아 들렀으려나 화학전 다음에 보는 걸로 헤헤 포토하가 불러서 임만 오늘도 하루카는 예뻤다 하루카 다 이스키 그건 그렇고 오늘 진짜 맵네 후하 흐흐흐흐흫 여러분 저 여기서 10만원 더 지르면 지금 90만원 째에요 오늘 게임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3부에 가까운 시간이 돼가고 있지 않냐? 와 지금 2시네요 야 나 원래 11시나 12시에 끌렸는데 흫흑 근데 지원해 줬으니까 합니다 위치무기는 빼자 뭐 도가 너한테는 그냥 남이잖아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